자, 리사. 김민지! 일단 국대 패밀리는 광민정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하고 발라드림은 경서 선수가 오늘 뛸 수 없기 때문에 벤치에서 서 있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네, 석희 선수에게 살짝 빼주고 남희애 선수가 압박하고 황희정까지 압박합니다. 김민지. 터치가 셌지요. 자, 우리 선수들 공의. 민서! 오, 조심해야 됩니다. 안 돼! 실화! 민서의 활동량. 일단 KC 쪽으로 내려줍니다. 앞으로 꺼놓자, 앞으로 꺼놓자. 다크아! 프레시! 프레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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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KC 쪽으로 내려줍니다. KC, 압박당합니다. 내려줍니다. KC, 압박당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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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 성희정. 성희정. 성흥타기 막았습니다. 김민지. 자, 왼발 있는 선수인데요. 황희정. 다시. 남희애. 남희애. 남희애 잡아놓고. 남희애! 됐다! 남희애 잡아놓고. 자, 남희애. 남희애!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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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는 리사 올렸습니다. 리사 잡았고요. 맞거라고 그러자! 잡아! 잡아! 골키퍼는 리사 올렸습니다. 리사 잡았고요. 슛! 고! 리사 올렸습니다. 리사 잡았고요. 슛! 고! 황희정. 황희정. 황희정의 선제골이 기록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만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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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큰. 만큰. 그치! 아, 만큰. 예이, 만큰. 만큰, 만큰. 이, 만큰. 아, 진짜. 아, 진짜. 기정, 기정, 이 방에서 이렇게 만큰 나오는 거야. 기정도 잘했어, 만큰. 침착하게 아주 잘했어. 황희정. 황희정. 황희정의 선제골이 기록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수비 숫자가 4명이나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광희찬 선수의 응원톡을 아침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황희정 선수의 멋진 골. 국대 패밀리가 먼저 선제골을 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국대 패밀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구를 하고 나왔네요. 지금 뭐. 민서 앞으로. 석이. 진짜 석이 잘한다. 대단하다. 전방 압박이 좋아요. 남희의 선수 전방 압박 정말 좋습니다. 김민지 치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민지 줘. 김민지 치고 들어갑니다. 돌려 돌려. 김민지가 돌아갑니다. 서문탁 끊어냅니다. 나이스. 석이. 서문탁입니다. 서문탁. 서문탁입니다. 서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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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습니다. 아 높낮이 조절은 잘 되는데.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네요. 나이스다 나이스다. 이번에 발행이. 자 민서 쪽으로. 김민지 언제 왔어요. 김민지가 끊어냈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언니 할 수 있어요. 파이팅. 네. 당하잖아. 석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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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가 끊어옵니다. 석타. 골대가 끊어옵니다. 골대가 끊어옵니다. 자 KC KC. 네 명이 동시에 공격이에요. 국대 패밀린이 작은 공격이에요 지금요. 오 리사 리사. 전문 골키파의 판단력이에요. 국대 패밀린이 총각 공격. 네 명이 동시에 뛰네요. 아 무서워요. 체력적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아아. 잡아 희정. 자 남이해. 하지만 민서가 다시 뺏어냈고요. 아 좋은 패스였지만 김수현이 커트합니다. 황희정. 황희정. 황희정 남이해 있습니다. 남이해. 때려. 황희정 남이해 있습니다. 남이해. KC. KC가 잘 막았습니다. 황희정의 스루패스. 다이렉트로 남이해 슛.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름다웠어요. 아 진짜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는 느낌이었어요. KC가 이번에는 거의 한골 막아낸거죠. KC입니다. 그만 물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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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니야 아니야 계속 클로즈. 기정아 받아줘. 기정아 받아줘. 계속 언니. 황희정. 황희정. 자 진행해야죠. 가자 가자 민서 가자. 서기 갑니다. 서기 위장까지는 해야 돼요. 가자.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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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내려가. 정말 그 혈전 혈투라는 게.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신경전도 생기고 있고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김민지 형. 자 김민지 형. 성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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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정 맞고. 어휴. 등지는 거 보세요. 이야 이번에 리사가 선방 잘했어요. 네. 가 가 가 가 자리로. 지난 경기에서 워낙 멋진 왼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자 이 각도에서의 직접 프리킥 김민지 선수에게 일단 줍니다. 민지 연습했지? 골대 발목 힘. 공격. 희정아 움직여 움직여. 희정아. 희정아. 너한테 온다. 다행히 이거 별 치지 마. 절대 별 치지 마. 맞고 바로 플레이다. 알았어. 발 쫓겨. 맞고 바로 플레이. 국대 패밀리의 프리킥. 자 이거 들어가면 골이에요. 자 리사. 김민지. 오. 오. 터비슈. 공격. 김민지. 오. 터비슈. 터비슈. 공격. 터비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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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멀티 골 기록합니다. 터비슈. 터비슈. 이야 킥이 워낙 좋았어요. 네. 킥이 왼발에 말려서 회전이 먹고 가기 때문에. 스피스프리 바로 거전했을 못했거든요. 리사 선수가 쳐냈지만 리바운드 상태에서 오늘 황희정 선수가 2골을 만들어내네요.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민지. 나미혜. 봐 봐 봐 봐. 나미혜 선수가 몸을 잘 쓰네요. 수현아 더 와. 궁지고 이 볼을 지켜내는 게 좋아요. 케이시. 석이. 다리 사이로 빼냈고요. 맞추고. 하이. 좀 더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석이가 준비하고요. 민서 쪽으로. 그대로. 고. 민서 쪽으로. 클릭. 그대로. 민서 쪽으로. 됐다. 왔어 왔어 왔어. 클릭. 그대로. 야. 빈서. 아깝습니다. 그대로. 야. 빈서. 아깝습니다. 키퍼는 명서현. 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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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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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납니다. 민서 언니. 뛰어오는 거 잘 봐. 일로 들어온다. 뛰어오는 거 잘 봐. 뒤에 돌아가는. 민지. 소분 타. 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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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골 기록합니다 서문타게 데뷔골 만에 골을 전반전 막판에 기록하는 발라드림입니다. 들어온다. 발을 닿는 순간 됐다 했잖아요 어디가. 대단합니다. 맞는 순간 된 거예요 저거는요. 발을 탁 맞는 순간 완전히 옆겨울로 빨래 들어가는 서문타게 중거리 포옹. 아우 왜 갔어. 아 아 진짜 아유. 아우.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가자. 오 남이. 차가자. 전반전 종료 됐습니다. 창희전 선수의 멀킷골로 국대 패밀리가 2대0 리드를 했지만 전반 막판. 서문탁 선수의 그림 같은 중거리 골로. 아우, 시원하게 납니다.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석이 맞고, 슛! 오우! 오우, 좋은 패스예요. 이야! 에이! 나도, 나도!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또 서문탁이 준비합니다. 서문탁 바로 연결합니다. 따라가! 서기 잡았고요, 다시 내줘야죠. 달려냈고요. 서문탁 다시 잡고. 서문탁, 민서에게. 민서에게. 김민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민지야, 위에도, 위에도. 민서! 민서 패스를 했습니다. 오우! 오우! 나이스, 민서! 민서 패스를 했습니다. 민서! 민서! 출발 성공! 체력만 받쳐준다면 뭐 미 선수도 충분히 또 골을 올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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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서현 슈퍼 세일! 오케이! 세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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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월 서 있는데 그쪽으로 통과 내재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월 사이로 니호프트 쪽으로 감아드렸어. 수비벽 사이로 잘 집어넣었는데 명서현이 그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명서현 키퍼 집중력 대단하네요, 정말. 서문탁이 준비합니다. 나미해! 내미해! 자, 나미해가 잘 끝났습니다. 내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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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네이사! 어, 리사! 어, 골 멈춰 세우고 건져 냅니다. 나미해 존인데. 이야, 리사가 영리하게 막아냅니다. 자, 바로 띄웁니다. 자, 나미해 맞고 흘러나온 공! 거분탁 찔러주고 서기! 민서! 석이! 민석! 석이! 민석! 탁 치고! 찔러주고 석이! 민석! 디딤빨이 꼬였어요! 왼발로 차려고 했는데 설마 넣어서 바로 쐴 수 있게 순간! 아냐! 자 위험해요! 자 황희정 끊어졌습니다! 제끼지 마! 제끼지 마! 김수현! KC! 잘 걷어냈습니다! 나도! 내보내봐! 석이가! 자 석이가 가르쳤어요! 자 석이가 가르쳤어요! 오! 스며냈어요! 그리고 코너 씨를 만들어냅니다! 집중합니다! 오늘 투지가 보여요! 석이 올렸습니다! 민석! 자 서문턱! 자 서문턱! 언니 언니! 내려요! 자 서문턱! 오! 김민지! 엄마 봐봐! 아 잠깐만! 서문턱! 다시 한번 김민지! 김민지! 올라갑니다! 치고 가! 앞으로 치고 가! 치고 가! 끝까지 붙어 붙어! 붙어! 못 들게! 치고 달립니다! 김민지! 올라갑니다! 김민지! 자 멈춰 세우고 방향 전환! 바깥쪽으로! 석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석이가 아주 간결한 터치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황희정! 민서! 아 숫자가 부족한 달라들임! 민서 나가! 민서 나가! 반대! 반대! 김수현! 오! 김수현! 오! 석이! 오! 석이! 오! 석이! 오! 석이! 넘어진 상태에서 그라운드 기술을 썼어요! 난리났어! 대박! 민지야! 올라가! 좋아요! 좋은 패스예요! 자 올라가는 라미애입니다! 자 올라가는 라미애입니다! 남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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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하게 맞았습니다! 이제 힘이 빠졌죠! 이야! 대단하네요! 자 남희애! 자 남희애! 오 석이! 공 받았어요! 아! 제꼈어요! 슛! 제꼈어요! 슛! 아! 깠습니다! 명서현 정말 안전적이네요! 명서현! 아! 아! 석이 한 번만 더 치죠! 네! 너무 먼 거리였거든요! 그렇죠! 명서현 키퍼! 정말! 새로운 재능을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리사! 김민지! 민서! 김민지! 그대로 밀고 올라갑니다! 황희정! 김민지! 석이가 끊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 김민지! 석이가 끊었어요! 고고고고! 와! 석이! 아! 민서에게 닿지 않았어요! 다시! 다시 왔어요! 다시! 다시 왔어요! 석이! 민서! 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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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에게! 민서! 아! 아! 벗어납니다! 이야!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 자 다시 한번! 황희정! 끊어내고! 그대로 견디고! 김민지 왼발이 있어요! 김민지! 아! 김민지! 아! 아! 옆으로 세고 말았습니다! 낼 수 있고요! 아! 아! 리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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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승우야! 어! 어디 어디! 지금 턱 맞이 턱 턱 턱 턱! 어! 완전 멀쩡하네요! 완전 멀쩡하네! 아! 아! 참 많다! 아! 아! 나야, 경석우가 깁스 벗어요. 아, 야 경석우가 저 깁스 벗어요. 안 돼. 야, 안 돼. 경석오 경석, 경석. 경석오. 가지 마. 안 돼, 경석오 경석오 경석. 나 기회를 줘, 1분만 뛰면 되잖아. 경호선, 하지 마. 신발. 아, 1분이잖아요. 경호선, 이건 감독으로서 말할게. 하지 마. 1분 남았는데. 안 돼, 하지 마. 그 진정은 이해가 가는데 이럴 때 이 수로 잡아야 돼. 그래야 더 나빠져. 무조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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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의 슈팅. 이게 들어갔더라면 쐐기 골. 굴절 됐어요. 석은 타. 수연아, 짤라. 수연이가 짤라, 수연이가. 들어간다. 나와, 비해. 석이 인마 슛! 석이. 석이 인마 슛! 들어간다. 석이 인마 슛! 석이 인마 슛! 석! 오!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아... 골 라인 아웃입니다. 아!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국대 패밀리와 발라드림. 자, 골대녀 역대 가장 치열한 혈전을 펼쳤는지.